우선은 여러분들이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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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이죠. 돈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을 이렇게 가서 이 시점에서 벌고 이 시점까지 전까지는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쓰면서 돈을 이렇게 모이진 않더라도 쓰면서 대충 그때그때 행복함을 느낄 것인가 하지만 본질적으로 돈이 크게 모이지 않기 때문에 늘 고통 속에서 돈을 쓰는 것에 연장하는 방법을 쓸 것인지 두 번째로는 조금 참으면서 나중에 돈을 벌고 살 것인지 돈이란 것은 조금 참는 법에서 참는 와중에 돈 규모가 커지는 것이란 점에서 보면 사는 동안에 쓰면서 열심히 쓰면서 큰 부자나 그냥 부자로 부자들이 돼서 이룰 수 있는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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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을 것인가 참으면서 모은 연후 행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여기에는 예외적인 게 있죠 참음 이후에 큰 돈으로 행복할 것인가 할 때 참는 중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려버리면 만사가 허하죠? 허하죠? 허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허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관점이죠? 관점을 한번 좀 더 그냥 단지 나 경매로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보면 60대까지 60 나이가 60까지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질문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선 캡처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팟캐스트 강의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높은 하늘의 구름처럼 잡기 힘든 막연한 목표였다. 거의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이러고 삽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비즈니스 코너도 들락거리면서 경제 상식기라도 높이려고 하던 차에 우연히 경매왕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고 제가 꿈꾸던 부자가 되는 길의 방법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가 약한지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매일 경매 관련 공부가 힘이 들고 주말에는 또 집안 농사일로 시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경매에 온 집중을 제 스스로 못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 농사일을 병행하며 경매에 온 힘을 기울일까 생각도 들지만 현재 모아놓은 돈이 2천만원 조금 넘는 상황에서 한 1, 2년은 더 다니며 돈을 투자하자라는 생각에 쉽사리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네. 요런 갈등들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 갈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이쿠 네. 보시면은 회사를 그만둘까? 맞까? 요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어차피 회사 다녀서는 큰 돈이 안 벌려요. 부자가 안 됩니다. 그죠? 거의 원래 그래요. 어... 이게 참 절묘한데 우리가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 회사 생활을 하면 연봉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잘 안되니까 사람들이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경매는 분명히 하면은 잘하면 돈이 되는 건 알지만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또 망설인다. 맞죠? 여러분들의 고민들이요. 한 100이면 똑같아요. 셀러리맨들의 어떤 고민들이라는 것은 늘 요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식으로 살죠.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도 말을 했지만 연봉이 8천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1년에 4천씩 안 쓰고 모아서 월 300 이상 모아야죠. 고박이 10년을 하면 4억인데 경매를 10년을 했는데 4억이 안 모일까요? 경매를 10년 하면 더 모이죠. 더 비교도 안되게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4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그죠? 하지만은 모으기는 큰 돈이지만은 월급으로 모으는 것은 큰 돈인데 경매로 모으는 것은 또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길인 경매로 가라 그러면 또 못 가요. 왜? 다달이 들어올 돈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흔히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망설임이죠. 그래서 내가 경매로 경매로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야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월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만들어 넣고 그 연후에 경매를 본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그죠?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경매를 본업으로 해볼까? 돈은 될 것 같은 계산은 나오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 하다가 야 그럴 바에는 그럼 순서를 바꿔서 월 2,300을 나오게끔 모양을 좀 갖춰놓고 그때 본업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 대부분 하려나 하지만 월 2,300을 맞추려면은 본업으로 해야만 맞춰지는 것이죠. 그죠? 경매라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그 수준의 그 수준의 공부로는 2,300 맞춰지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2,300 맞추는 것은 맞춰놓고 본업을 바뀌는 게 아니고 본업 속에서 맞춰지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이해를 든 게 마라톤 선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뭐든 일이든 마라톤 선수가 물을 마실 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달리면서 물을 마시죠. 200을 만들고 본업을 가는 게 아니고 본업으로 바꾼 년 후에 200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야지 200을 만들어질 때 쌓였던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본업 속에서도 더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